아.. 그대로 빨리 해주시겠지? 저기서 그러면 싸이온을 먼저 가져가면은 우리는 런블리.. 아 이즈랑 그러니까 오빠 오빠 싸이온을 먼저 가져간다 그러면은 차라리 자이라 말고 싸이온을 밴하던가 그랬어야 됐어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그걸로 할게 그걸로 할게 나 4,5픽에 뽑을게 뭐 할건데? 그러다가 런블랑 추가로 밴당하면 어떡할라고? 런블를.. 그거 노린거에요 런블를 안할거에요 그럼 너 뭐 할거야? 너 어제 말했던거 그거 한다는거 아니야? 그거 할거야 맨 마지막에 말했던거? 뭐.. 안돼 안돼 안된다고 했잖아 그거 말 그대로 하지 않았어? 한타 때 안좋아? 1라오이 보다 안좋아 한타 때 왜? 야려봐? 니 그냥 런블를 안하게? 런블를 싸이온을 못 꺼내요 아 맞네 맞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그 녀석으로 가자 그냥 막밴을 자르반을 할거라 아니면.. 아니면 진짜 그 서리로 가야돼 어.. 그러라! 그러라 뭔데? 그거 또 싸이온.. 싸이온 상태로 존나 안좋아 진짜 그러라 이거 뭐야 아 자에라 밴 개호반.. 자르반을 할걸 그러긴 했다 자에라 말고 그럼 오빠 여기서 그냥 자르반 고를래? 자르반이라.. 자르반 이즈픽해 자르반을 뺏어가는 방법이니까 자르반 이즈픽하면 되겠다 자르반 이즈 가져와 둘다 자르반 이즈 가져와야 된다고 우리 어제 했던게 이거야 아니 자르반 이즈 해보면 되잖아 어.. 만약에 저기가 자르반 가져가면 우리가 싸이온 가져올라 그랬지 어.. 그.. 이거 맞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맞아 맞아 원래 걔 여기서 자르반 주고 싸이온 이즈 가져올라 그랬지 오케이 오케이 어.. 근데 그거 안하니까 근데 내가 그래서 어제 생각해가지고 저기야 먼저 싸이온 가져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거 한다고 그랬지 양랍아 니 싸이온이 너무 무섭긴 했나보다 싸이온을 다이아 나오죠? 역시 어 뻔하다 이거 뻔하다 다이아야 락칸 할거야 다이아야 락칸 할거야 다이아야 락칸 할거야 아니야 슈앤할걸 어 락칸하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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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정글 다 죽이면 되거든? 응 다이아 락칸 나.. 나 사우픽에 뽑을게 나 사우픽에 뽑고 양랍아 아 양랍이래 룩상 빨리 니꺼 뽑아 아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서퍼 뽑아야 돼 서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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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 서퍼 서퍼 원하는거 원하는거 오빠 되는거 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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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브라운중 브라운 어 브라운중 브라운중 오케이 오케이 조조조 그러고 이제 다 죽여야지 그리고 이거 칼캐멜 이런거 다.. 케인캐멜 이거 다 죽이면 돼 어 다쳐 어 다쳐 어 그럼 저기 할거 없어 저기는 지금 조금 자충수 뒀다 이거 망했다 이거 락.. 락.. 자야 락칸 하면 안됐죠? 방금 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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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완이 저기 안해 세주완이 저기 안해 오케이 카밀까지 카밀 죽여 카밀해 2라운드 2라운드 오빠 카밀 죽여 오케이 막 뱀 캐넨 나오겠지 카밀 카밀 어 카밀 어 카밀 어 카밀 여기서 탑 뱀 하나 더 들어갈거야 아니 세주를 저기가 못한다고요 세주를 어 세주를 못해 그래서 괜찮아요 여기 세주는 안 한다고요 카밀 나가 그리고 세주 해봤자 우리 피우 자르바이 찢어질거야 괜찮아 이거 탑 AP 리산드라 가자 그냥 아 근데 그거 에바야 우리 AP 없어 아니야 아 이봐 캐네까지 면한다니까 이거 에바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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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이거 뭐야 리산드라는 사이언 잡기 존나 힘들어 아니야 못잡고 형 제이스 뽑고 제이스 뽑아줘 제이스 내가 제이스 내가 제이스 그거 가자 그거 가자 그거 가자 그거 가자 다리 가자 아 오케이 오케이 다리우스 다리우스 이거 뽑자 뽑자 다리우스야 트런드리야 상대가 지금 그거 할거 같은데 보고 아 근데 다리우스 뚜벅이 괜찮나 아 우리의 비장의 카드는 여러분 다리우스였어요 이제야 이거 럼벌트는 이거 다 유도한거에요 다 저거 다 할지 어 진짜 우리 이거 생각한거에요 뭐야 우리 이거? 응? 뭐갈까? 다리우스 놀라는데 잠깐만요 이거 하나 더 남았거든요 어 라이즈 사이언산드로 저기 풍국도 없어 저기 과연 정글에 뭐할지 모르겠네 랭가? 리달리? 엘리스 알걸? 아 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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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산드로 싸이언산드로 그라가스 그라가스? 그라가스? 자 못 뽑을까 할게 있었네 아 리산 할까? 아 근데 리산 아 리산 근데 싸이언산드로 라인저 나 오빠 믿는다 아니 마오카이는? 힘들어? 나 오빠 믿는다 해라 염려 빨리 10초 내가 하게 해준다 리산드로 해 정글이 하래 믿는데 너 해? 염려 리산드로 해 리산 가자 리산 가자 가자 캐리 가자 랭랭이 리산 가자 다리우스 하려고 했는데 내가 다리우스 어제 다 봤거든 싸이언스 상대하는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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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준 어 맞네 맞네 나 뭐해 다리 자신 있는데? 나 다리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우리 푸나마에서 감 보다가 얌야비가 알아서 이닛이 열고 피우랑 같이 들어가겠지 브라우면 지키고 이거 완벽한데 지금 좋아 나 화장실 빨리 갔다 올게 어 근데 감 거는 이제 얌야비가 이제 리산드라 요새 안 좋은데 또 기량으로 해야지 그니까 그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라인전에서 힘드니까 형 형 특성 특성 다 체크해주세요 특성 아니 근데 괜히 말 나오게 하지말자 다리우스가 다리우스가 큐차징하는 것도 땡기는 걸로 다 풀고 라인전 다리우스가 2대요 1대요 한자 맞서가고 있어요 근데 리사는 일방적으로 맞아서 그렇지 리사는 그냥 맞고 죽어야 돼 근데 조합 밸런스는 죽인다 우리 지금 진짜로 다리우스 할 걸 그랬나 아 저 그라가스 근데 그게 다리우스를 하게 되면 오레이디여가지고 밸런스가 안 맞긴 해 아까처럼 터뜨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오레이디면 싸이온이 너무 AD 방어된 그라가스랑 탱탱이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저는 리사느라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빠 리사 들어 많이 했고 괜찮아 좋아 우리 이길 수 있어 피야 우리 탑이 주로 봐줘 탑이 주로 나 지금 나만 웃긴가? 싸이온 가운데 있고 라칸이랑 양옆에 쳐다보고 있는 거 그러네 맞고 있어 좀 이상한데 뭔가 아 맞네 공역인 것 같아 싸이온 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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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락이 폐물락이 날려나? 다들 한 번 해 그럼 가자 자 자 나 여기는 와드 바꿔 나 제뿔거인 갈게 네? 탱자르반 알겠죠? 어어 탱키하게? 탱키하게 리사니 약간 질탱이니까 내가 KSV 앰비션님 탱자르반처럼 해봐 한 번 저는 KT 러쉬님 따라합니다 오케이 어? 러쉬? PC 굿 연거 가지말까? 나 여기 있으면 안되는데 한 대 와드 보고 있구요 탑을 많이 풀어야 돼 탑을 먼저 가고 2대문 더 가고 어 나 여기 못 봤다 오빠 오빠 여기 와드 제이스 오빠 여기 와드 하나 깔아주실 수 있나요? 어디요? 어디요? 저기 제가 핑 찍은 곳이요 여기 우리가 임백할거야 라인전이 진짜 힘들어요 워머그 여기 괜찮죠 와드? 루 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저기 아까 루 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저기 아까 루 덴 먼저 가고 조냐가 아까 라칸 그거 찍었어 W 이렇게 슈루룩 가는거 W 아니면 E야? 슈루룩 가는거 슈루룩 가는게 뭐야 가면 먼저 가는 것도 괜찮을거 같아 몰라 가면 조냐 휴 날리니까 슈루룩 갔어 그게 뭔지 모르겠어 가면 조냐 오빠 있잖아 뭐 AP템 중에서 체력 올려두는거 뭐 있던데 루덴인가? 뭐 있던데 어 가면 가면 어 어 가면 가면 어 어 가면 가면 큐 한번 더 날려줄꺼 그랬네 쉴드를 쓴건가 W를 쓴건가 아이씨 말걸 나이스 아 쉐드 찍었났네 아 W 맞네 상대 정글 아직 안보입니다 자 라인 땡겨놓을게요 아 맞다 모렐로 노미노 오빠 저거 2렙 되면은 W 다가오면 바로 뒷비전 해야돼 여기 와드 아니면 다른데로 비전하든가 오케이 근데 우리가 상대가 와드했다 이거죠 아 홀랩이야 어 너 홀랩인데 세금 내가 더 빨라요 세금 내가 더 빨라요 세금 내가 더 빨라요 세금 내가 더 빨라요 까비 오케이 힐풀 다 빠졌다 힐풀 다 빠졌다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바텀 힐풀 다 빠졌답니다 오빠 미드 라인 압박해 푸시해도 돼 푸시해 나 점하니까 괜찮아 오빠 너무 안돌아져 뭐 해야지 알았어 피 존나 안다네 궁금이야 오빠 리산 괜찮지? 하니까 괜찮아 아니 그게 아니고 피가 안달아 쟤 안달아 오빤 쟤 죽일거 아니야 천천히 할게 천천히 괜히 불이하지 말자 빙 조심하자 상대 그라가스 아직까지 그라가스 안 보여요 그라가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선 파악이 안돼요 응 저 그냥 정글 돌거에요 아 근데 폭킹 짤짤이 아프다 아 정말 야 리산 개똥인데 참 리산 개똥템인데 미드가 안보인다 미드 안보여 미드 안보여 오케이 탑도시면 탑도시면 탑 인사는 십동템인데 나이스 맞췄다 오빠 똥이라고 하지마 오빠 자신이야 지금 아 예 아 약탄되잖아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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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히 그런데 싸이 halt 되게 못한다 난 CS만 잘 챙길게요 요 잘하는 어제 싸이온에서 나 나 진짜 벌써 킬값 작박ился 이거 조금씩 라인 천천히 먹는 거 보니까 바탐 joke 맞네 맞네. 맞어. 나 버릴게요 그냥. 가톤? 오케이. 아! 아니 안 버려주세요. 이거 안 버려주고 나 이거 W 탈 것만 거리 주면 돼 오빠. 그러면 셀 수 있어. 가톤 너 노스펠 있어? 저만 빠졌어 저만. 그리고 힐 없어 자야. 있어요 미드. 저 전멸 없어. 아 서포트 맞나? 응 서포트 맞아. 가면 안 버릴게요 미안하다.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나한테 W 거리만 주면 돼. W 거리 생각보다 길거든? 오케이. 라카니 먹었어. 라카니 먹었어. 라카니 먹었어. 근데 우리 이즈가 CS 더 잘 먹었어. 아 영겁 가야 되나? 우리 한타 폭행 조합이라서. 천천히 가면 돼. 저기 와드. 아 지금 갔어야 되는 아니 아니. 아니. 아 운전할다고? 존배. 오케이. 미드 안 보여요. 라카니 올라갔다. 봤어 확인. 오케이. 아 갔다 오자. 어쩔 수 없어. 아! 나 핑한 사람 알겠다. 라카니 여기. 빨리 왜 집 갔다 오잖아. 빨리 왜 집 갔다 오잖아. 빨리 왜 집 갔다 오잖아. 네. 오빠 경험치 고마워. 나 조금 먹었다. 수리증 했다. 내꺼? 어. 다람쥐 하나 먹었어. 싸이온 타? 이거 싸이온 6렙 되고 나서부터 안 보이기 시작하면 바로 쿨해져. 미드나 바로 바텀 갱울 거거든? 사인으로 해서. 미드였을 때도 얘기해줘야 돼. 왜냐면은 바텀 갱울 수 있어. 미드 안 보여요. 알겠습니다. 여기 있을 거야 라카니. 아 이게. 아니 우리 탱이 부족해가지고. 오빠 나 쟤 뿔이야. 나 쟤 뿔. 이거 왜 안 보이냐. 이거 안에? 오빠가 잘못 꼽았어. 나도 박았는데. 잘못 꼽았어. 아 그래? 환경기 빌드. 아니 쉴드도 못 가? 엇. 문알반데? 지금 다 뽑은 거니까. 여기 뭐하지 와드 했나? 블루 주러 갈게 그냥 바로. 오케이. 미드가. 이거 오빠 막타만 쳐. 자르바. 막타만. 아 싸연 여기. 싸연. Q는 딜교로만 쓰고. 막타만 쳐. 아니면 밑에 와드 한 거야. 라칸 올라간다. 라칸 올라간다. 봤지? 오빠 블루. 오케이 가요. 라칸 미드 쪽 간다. 오빠. 미드 쪽 와드가. 하나도 없네. 어? 지워졌나봐 아래쪽. 와드 한마디. 아냐아냐.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가요. 가요. 하요. 나 있어 나 있어. 바텀 바텀 바텀. 다 뜨는데. 텔 조심해. 텔 텔 텔 텔. 싸인 텔. 싸인 텔. 다 빼. 다 빼. 다 빼. 아이고. 아 나 그냥 뺄걸. 테리. 엉거주침했다. 이거 내 거 Q 안 맞는 순간에 질교를 하면 안 돼 오빠. 드라가스 노프야. 어. 근데 방금 타이밍 안 좋았는데 형대는 레드였고 우리는 블루였고. 형 딜 나오나 지금? 나 오레비였는데. 어? 형 딜 나와요? 어 나와. 내가 딜이 지금 안 나오거든요. 오빠 오빠가 지금 이즈 해가지고 되게 기분 좋아서. 딜 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조금만 참아봐. 응 알겠어. 나 믿고 참아봐 어.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바텀 밀린다. 나이스. 나이스. 그래도. 그래도. 이도 챙겨. 이거밖에 없어. 천천히 해. 우리 한타 우리도 좋아. 나쁘지 않으니까. 지금 처음에 나간 거 너무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하자. 조급해 할 필요 없어. 오빠 이거 더 나가지마. 응. 천천히 하자. 응. 터져버렸네. 응. 터졌어. 어차피 우리 장기정가도 이지 있고. AP도 섞어가지고 우리 미래도 좋아서. 괜찮아 괜찮아. 한타 보자. 응. 토킹하면서 한타 잘 열면은 무조건 잡히게. 응. 오케이 오케이. 응. 탱터리. 자 어디 한 번 질권이 없며. 오케이. 이 년 다 태워야겠다. 그라도플. 그라도플. 오케이. 탑 안 보여. 이거 탑 저기 왔어. 피우아. 피우아. 미드 직습 갓 잡히면 무조건 들어와. 쟤 아예 없어. 알겠어. 나 바로 지금 바로 가볼게. 어. 근데 아마 계속 그냥 뿌리면서. 폭탄만 뿌리면서 뺄거거든. 안하고. 일단 나 와드 좀 할게요. 이거 전령 칠려나 보다. 이거 전령 칠라 그래. 이거 전령 칠라 그래. 아 오케이 이거 수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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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바텀 올라갈게. 저거 탑 갈게 나. 사이온이길 мар아닌. 나는 돌아간다. 짝아. 이게 맞아. 어. 이거 맞아야 되거든 이거. 도와줘야 되거든. 다하고 있었어. 아. 아 나. 공방망이네. 나. 나 죽어. 야. 야 올라간다. 야내봐. 사이온 탑이야 탑. 아예. 바텀이야 바텀. 어. 오케이. 사이온 바텀이야? 오빠 안와도 될 거 같은데? 어, 오빠, 오빠 미드 가야지. 오빠는 다시 미드로 가. 미드 미드 미드. 이거 와드? 어... 이거 전용 먹나보다. 나 탄이랑 자야가 탑이었는데. 응, 이거 전용 먹는 거 같아, 전용. 나 다시 바탕 간다. 전용 줘야 되나, 그냥? 개호반가? 결령 지금 먹고 있어. 아! 결령 치고 있거든? 결령 치고 결령으로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 뭐야. 그, 이, 이... 그만. 아, 뭐야, 뭐야. 아, 뭐야, 뭐야. 잡았다, 갔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전령 먹었거든, 저기? 1대1 기원 아닌가 한데. 오케이, 오케이.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여기 전령, 이거. 전령, 전령 굴이거든, 이거? 갈게, 갈게, 갈게. 톱셋, 톱셋, 전령. 이거, 오빠, 오빠. 그냥 가볼까? 이거, 이거, 일로 와봐. 미드, 미드 정글. 아, 근데 이거. 이거, 이거. 나 집, 나 집 갔다가 바로 갈게. 이즈, 이제 오니까. 나 이거, 이거 없어. 오빠, 오빠. 쌈 싸먹게. 어, 빼야돼, 빼야돼, 빼야돼. 나 빼야돼, 뺄게. 이거, 미드 같이 올라오면 4대3, 4대3이야. 이거, 서포트 와줘야돼. 나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어. 근데 와드는 다 지웠어. 나는, 뭐할까, 좋아. 또 간다. 어, 오빠, 그냥. 라인만 먹고 있어야 돼, 계속. 아이고. 이거, 서포트 기다렸어야 됐는데. 어, 너무, 너무 빨리 갔다. 큰일 났다, 이거. 이거, 그럼 미드까지 나가. 미드까지 나가. 미드까지 나가. 미드까지 나가. 쭉 빼요. 쭉 빼요. 쭉 빼요. 쭉 빼요. 뺐어, 뺐어. 아... 참, 좀만 천천히 하자. 좀만 천천히. 너무, 너무 급해졌어. 어떻게든 뭐 하나 하려고. 천천히, 오케이. 천천히. 이거 미드랑, 너무 급해졌어. 1차, 1차 다 지고, 1차 다 줄 수밖에 없어요. 가텀을 그냥 빨리 밀어야 돼, 그냥. 그 프리징어가 위에 다 터져. 알겠어요. 어, 프리징어 하면 안 돼. 미드 커버 갈게, 2차.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가자. 아까보다는 우리가, 초반보다는 후반보다는 후반들이 나니까. 아... 천천히 가요. 천천히. 시야, 랩 좀 나 밟힐게. 좀, 말 못 나가겠다, 이거. 라인 다 받아 먹으면서, 어차피 한턴 끝났으니까. 응. 뭐 챙길 거 또 따라 없거든. 다음 용 화염룡인데, 하울때까지 일단, 코어 뛰어보자. 우리가 약간 그게 있어. 우리 한 번 막 이제, 밀리기 시작하면 좀, 어떻게든 판 뒤집으려고 너무 급하게 하거든? 어, 근데 아칸이, 시야 생각 다 하고 있다, 지금. 나, 우리 같이 해야 돼. 이제 같이 해야 돼. 우리 장면 딱 해야 되는데? 이 쪽, 이 쪽부터 같이 먹자. 지금 이제 1분이니까, 시야 이 쪽 같이 먹으면 돼. 천천히. 미드랑 할게. 오케이. 온다. 여기, 여기 와드. 응응. 잠깐만. 섞어줄게, 나. 빨간 색깔로. 바텀 지금 빨리 빌어야 돼, 바텀 빌어. 응. 여기 와드? 여기도 와드예요? 오케이. 여기 있다. 여기 다 있다. 화염령 준비하고 있어. 사이온 오기 전에, 먼저 터뜨려야 되는데? 사이온 텔 있다. 생각해야 돼. 이 쪽 아직, 시야 못 모았거든? 오케이. 아, 이러면 줘야 되는데? 그니까. 텔 타는 도중에, 한 명을 잘라야지, 사이온 와드 승산이 있거든 이거? 기 끌리면은, 탑을 갈 수 밖에 없어. 봐봐봐. 어? 이러면은, 싸이온이 텔을 먼저 타. 뭐야 뭐야 뭐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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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어, 리산도 탑이야. 아, 라칸 궁 빠졌어. 라칸 궁 빠졌어. 랑칸 궁 없어. 우리가 키우면은, 이긴다. 우리 이거 용 치자. 우리가. 아냐 우리 먼저 치면 안돼. 우리 정글 레벨 차이나. 알겠어 알겠어. 밀어 밀어. 랩 차나? 너, 너 팔이야. 너 팔이고, 그라가스 구야. 근데 라칸 궁 없고. 싸이온 내려오는데? 우리 빼야된거 같은데? 어? 싸이온니? 나 간다. 유산 온다. 나 2킬 없어 2킬 없어. 싸이온 온기 전에 빨 가야돼. 어 근데 나, 나 되게 약한데. 자야 자야 자야? 자야? 아니 싸이온 온다. 야 이거 뭐야. 싸이온 왔어 싸이온 왔어 싸이온 왔어. 싸이온 왔어 싸이온 왔어. 아이고. 이거 이거. 싸이온 마나 없어 마나 없어. 마나 없어. 마나 없어. 싸워 싸워 싸워. 마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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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쫄지마 쫄지마 쫄지마. 나이스 싸이온 나이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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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이온 뒤에 봐 이거. 나이스. 쭉쭉쭉쭉쭉. 봐봐. 나이스. 나이스. 침착했어 나이스. 좋았어. 나이스. 나이스. 좋아. 봐봐. 침착하니까 좋잖아. 용 챙겨. 용 챙겨. 용 챙겨. 다했어요. 나이스. 아 다했어요. 아 다했어요. 피가 아예 없어. 살면서 먹어야 될 것 같아. 직스도 어플. 동수 오빠 커드라. 나이스. 좋아요. 오케 나이스. 너네가 죽던 거 많이 넣으면 좋 cru. 빨리 먹어야 돼 이거. 이거 직소 와서 궁 쓸 수 있거든? 아오C 그러다 써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나이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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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잘했어요 미드 먹어 리사 미드 먹고 탑가 내가 미드 뛸게 그러면 나 탱이라서 응응응응 언니 나랑 이제 시야장 같이 하면 돼 오케이 따라왔다 따라왔다 제이스가 다 먹었다 방금? 나 헤르메스 가야 돼 뭐 가야 돼 인타 가야 되나? 헤르메스인가? 아니야 어차피 자야라칸이랑 헤르메스 가야 헤르메스 자 바텀 갈게요 지금 다음 용까지 그냥 받아 먹으면 여기 안에 와든거 같아 응 마나 왜케 딸리냐 근데 잘하고 핑허 이거 미드 2차 밀러온다 어 오빠 왜? 아냐아냐 이거 바론 앞에 마드거든 아이온이야 가야겠네 그라가스 거기 미드쪽입니다 확인 바텀 가는데 바텀 오케이 이거 밀고 빨리게 오빠 제이스 이제 올라와 바텀 빼야돼 직스 바텀 이 시야 죽었어 이거 왜 바론 앞에서 이렇게 갑자기 하는거지? 지금 필요 없는데? 그냥 시야 먹으려고 하는거 같아 바로 근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먹을 필요는 없네 2분 30초야 바론 저거 신경 안써줘 나도 최대한 몇 장 좀 해볼게 미드 압박하자 오케이 여기 와드 2개 지었고 레드 오른쪽 핑화래 지었고 포킹하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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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여기 정글 레벨 났거든 이거 하나 먹음 10렙이니까 이거 잠깐만 한단 빠지자 어 빠져빠져 쭉 빠져 쭉 빠져 미드 미드 나이스 잘 피했다 자 매혹 다 맞았다 어 구라움 잘 막았어 구라움 잘 막았는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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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만하나 죽고 살았어 나이스 우리 그라마스 잡았어 정글 정글 정글만 사릴게 뭐야 매혹 저 뭐야 저거 궁이야 궁 나 안 움직여졌어 방금 그거 원래 매혹이야 매혹 글루 뺏길수도 있거든 글루 줄까 이제 오면은 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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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럼 미드로 갈게 빠졌다 나 이거 좀 칠게 글루 먹어도 돼 어 먹어도 돼 어 나 집타임이야 나 집타임 그라가스니까 나 두문역 갔거든 그래서 녹아 어 응 그렇네 녹아 그러니까 탱은 싸움 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한일이지 내 방패 이 방패까지 그라가스가 100불을 안갔네 그니까 탑가 탑 제이스 에이피네 에이피 제이스 다 제이스 다 바론 1분 바론 1분 바론 1분 용 2분 오케이 나 오모고 나와야되는데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좋아 많이 따라왔다 진짜 많이 따라왔어 우리 많이 비볐어 많이 비볐어 많이 비볐어 어 많이 비볐다 진짜 뒤로 갔으면 우리 자신있어 미달라고 미드 나오는거 어 이즈 먹고 이거 들어온다 이거 들어오는거 봐줘 이거 아마 이거 지우러 또 올거야 또 무리해서 지우러 올거야 같이 올거거든 알겠어 알겠어 근데 좁은데 우리가 안좋아 아네네 쟤네 없어 없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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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있어 이거 이거 탑 그라가스도 있다 근데 하얀 밑으로 올라온다 싸이온이랑 그라가스 언니 있지 그라가스 에이피야 어 탑은 밀어놨거든 타워로 여기 다있나봐 시야 나 오모고 뽑아올게 오모고 뽑아올게 시야 다있어 이거 어 여기 바로 쪽에 시야 다있어 우리가 같이 한 방안에 밀고 가야돼 시야 다같이 먹어도 돼 어 나 핑하 두개랑 빨간색깔 이제 피어난거 와드 이거 포킹하다가 그냥 들어가면 되거든 광기로 시야 같이 먹어도 돼 나 렌즈좀 렌즈좀 잠깐만 한턴만 빠져봐 한턴만 딱 한턴만 아네네네 나 이거 어차피 다른거 하나 더 싸와야돼 한턴 좀 딱 한턴 좀 싸이온 바텀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가자 가자 그러면은 탑바텀 한 명씩 다시 빠져야돼 이거 한턴 우리 집가가지고 탑바텀 한 명씩 가 오케이 오케이 내가 바텀 가고 지금 어차피 이거 싸운건 없네 오케이 오케이 감 감 감 감 탑갈게요 나 그거 걸려고? 아냐아냐 우리 이거 한 라인씩 밀어야돼 한 라인씩 밀어야돼 한 번 졌어 우리 오케이 라인 밀어 라인 밀어 라인 밀어 라인 밀어 온다 아냐아냐아냐 바텀이야 바텀 나 이거 못참는데 나 미드에 있을게 그냥 어 우리는 미드에 있어야돼 우리는 미드에 있어야돼 어 뭐야 이거 바텀 조심해 조심해 바텀 조심해 뺄게 나도 가고있어 지금 나 미드 가고있어요 나 준야 나오거든 어 야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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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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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빼야돼 미드 그냥 쭉 빼봐 아냐아냐아냐 다 빠졌어 상대 다 빠졌어 다 빠졌어 다 빠졌어 다 빠졌어 4대3인데 체력상이 왜 이렇게 됐지? 4대3인데 체력상이 왜 이렇게 됐지? 사이언 사이언 포킹으로 도졌어 야야야야 이거 다 빠졌다 4대3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지? 형 옆에 저 있어요 그라운 궁이 잘 들어가던데? 자야 노플 프리스 빠졌어 프리스 빠졌어 이쪽에 봐봐 얌얌님 이쪽 봐봐 바론가자 바론 오케이 오케이 갈게 나 올라갈게 여기 지금 간다 그라우스 집 지금 간다 오케이 오케이 내가 궁이 없어가지고 뒷탈 각을 안받는데 뒷탈 탈거 그래 딜 되나? 되되되돼돼 다빼야돼 뒷탈가갔다 이것 힘드 같은데 저게 바론 바로 오면? 사이언 안 돼? 안되x5 다 빼야되 다 빼야되 다 빼야되 이거 yat파 당할수도 있다 oren吗 이 딜이 자르바이 이유가 안여 가지고 아 이거 젯불 처음라니까 딜이 요 아 이걸 해도 못먹겠다 먹을 수 있다 못들어오나? 바še ちゃがちゃ exatamente 으흨 아 바로 친다 야 야 안 줘도 되나 싸이온이 지금 몸을 안 써가지고 저기도 틸 잘 안 나오는데 나 근데 집 갔다 올게 빨리 갔다 올게 그지 큐짤륨 한 번 날려볼래? 어 못망다 못망다 못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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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바로 가고 있어 못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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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어 뺐어 집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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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득 봤다 이득 봤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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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반대 가서 미드 후다닥 밀게 오빠야 오빠야 지이스 오빠야 나랑 욕먹자 어? 그냥 미드 밀면 될거야? 바로 뛰어? 어 나 필 안돼 바로 뛰어야 돼 바로 뛰어야 돼 오케이 바로 뛸게 자야탑 자야탑 이거 뭔데 와드 몇 갠데 여기 문도 피고야? 진짜 존나 많아 이것이 바로 팀게임이다 내가 미드로 갈게 조홍아 내가 바텀 가서 빨리 밀어 그러니까 그냥 후반 간다고 생각하고 이게 분명히 우리가 이겨 이거 시야 같이 다시 먹어줘야 돼 같이 먹어줘야 돼 어 싸이온 바텀 자르마 와봐 이거 같이 먹어줘 어 바로 갈게 잠만 아 풀 풀 풀 할게요 어 해 해 상대 풀 다 빠졌어 직스랑 자야 두 명은 봤어도 돼 형 바텀 밀거면은 한 번만 빠르게 밀고 와야돼요 그 이거 먹어두면 개꿀아 저 강제 이니시만 열리면 안돼 싸우게 먹고있어 너 빠져 오빠 그 위험하다 어 나 위로 빠질게 그럼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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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미드 먹어 어 야 사이온 바텀 내가 바텀 갈게 아 에이디 에이피 에이피 두 명 에이디 한 명 에이저 올라가요 형 두 명 보이면 안돼 빨리 지금 올라가야 돼 우리 바텀 두 명 보이는 순간 발원 쳐요 나 탑 민다 내가 그럼 미드 그라우스 나 템 모가 나 솔라리 지금 사로 갔다와도 되나 타임 되나 괜찮아 어 같이 갔다오자 그럼 어 갔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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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드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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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믿게 그러면 나 어차피 텔 있으니까 이쪽 시야 다 지워줬거든 이쪽 시야만 먹어 발원 쪽까지 먹을 생각하지 말고 그쪽만 먹어 같이 먹자 언니 일로와 나 탁 갈게요 여기 핑하 있어 핑하 핑하 핑하만 지워줘 라일라이를 갈까 가면을 갈까 밑에 핑하 아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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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는 못 지울 것 같은데 바다 내가 지울게 언니 나 이 기울게 나 이 기울게 우리 둘이 같이 다니자 계속 계속 우리 일심동체가 되자 우리가 조합이 좋아 우리 우리 일심동체됐다 오케이 오케이 일심동체됐다 나 나 나 신발사할게 길게 보면은 길게 이거 저기 운영 못해가지고 길게 보면은 우리가 훨씬 잘해 게임 길어진다 이렇게 이렇게 다 지금 밝혀놨다 다시 다 지운다 이쪽도 으응 이거 안달아 님들아 이거 갈게 어서 이거 바톰 힘들지 힘들지 좀만 참아 여기 와드 핑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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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있어 빠져있어 이거 오케이 나 땡땡이라서 못오죠 탑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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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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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우리 탑 압박할까요 탑 압박하지요 우리 같이 밀자 그냥 지금 밀어버리자 오케이 직스 지금 다 빠졌거든 거의 그냥 갈거야 그냥 집에 이거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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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에 온다 미드에 온다 미드에 온다 미드에 온다 미드 미드에 온다 미드에 온다 미드 나 합류할게 비전 비전 미드 다 잡아 다 잡아 직스 뒤에 있다 직스 뒤에 있다 너 안전성 빨려들어 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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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상대 상대 자야 자야락 자야 노프리야 자야 노프리야 나이스 아이고 까비 난 죽었다 미드 밀자 미드 밀자 미드 밀어 나 좀 위험한데 직스 한방 맞으면 적당하겠는데 아니야 직스 죽었어 직스 없어 한 명은 바탕 가는게 좋지 않냐 직스 죽었어 직스 죽었어 아니야 아니야 미드 밀어 일단 미드 밀어 일단 믿음 무조건 입자 바론 돼 딜 바로는 안될 것 같은데 아니 3명 봐 다 있어서 되지 않나 지금은 지금은 되지 않나 아 근데 2차 가는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오케오케오케 아니야 나 빨리 빨리 얌얌 그냥 명령해 지금 아니야 아니야 저게 맞았던 표현인 것 같아 온다 지금 온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힐 안 되면 빼고 빼 빼 빼 빼 빼 빼 빼 빼 안 돼 안 돼 안 돼 엑싱 부리지 말자 엑싱 부리지 말자 엑싱 부리지 말자 천천히 가자 천천히 천천히 스누이브 굴려요 이거 상대 역바만 조심하면 돼 이거 나 레드 챙길게 아 이게 펭 자르반이여가지고 드릴이 너무 약하다 어 알아요 알아요 나 오빠 믿어요 언니 나랑 1신 결제 오케이 때리는거 너무 좋았다 바텀 싸이온 안 보이지 탑 한명 나 갈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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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렌즈 있나? 렌즈 있어? 효야? 언니 나있다 얍내봐 딸수있냐? 얘 완전 강템이어가지고 제 템 봐봐요 템 영광도 안갔어 용 30초 준비하세요 이즈리얼 그만 밀고 오세요 이제 오케이 저 불 먹고 가요 네 나 집탄공 잡고 올게 형 이거 돼지 형 여기서 한번 싸워야돼? 여기 다 노스펠이거든? 다야? 딱 맞겠다 나 미드 밀면서 갈게 형 거고 조심 형 거고 조심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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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기면 안돼요 돼지다 초식은 나왔어요 나 가는 중 나 점화 빼고 다 있어 나 풀 있어요 나 초식에도 있어요 여기서 포핑 여기서 포핑 나오자마자 칠거거든? 나오자마자 칠거거든? 아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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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먹자 기다려봐 와드 해놓고 이거 먹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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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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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이거 우리가 다시 다 쳐도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먼저 치세요 그냥 바로 간다 바로 간다 녹여 녹여 스마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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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뭐야 싸이온 던졌어 싸이온 싸이온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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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이온 던졌어 싸이온 던졌어 4 대 5야 4 대 5야 4 대 5야 솔라이 썼어 천천히 잡아 싸이온한테 나이스 다잡아 아이고 죽었다 숫자랑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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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떻게 갈까요! 바로 갈까요 뭐 갈까요! 바로 바로 바로! 와 우리 운영 장난. 이 싸움 잘했어 싸움 잘했어. 우리 모래주머니 차고 게임했어 어제 오늘. 그래. 이게 우리의 본 진과야. 오빠 오빠 맞는다. 이러고 내가 탐 뵐게. 에잇. 나 파탄 갈게. 동꽁 얼어붙은 심장에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슬로우 슬로우 데스파시토 형 거 밀고 앞봐 데스파시토 씨 오케이 데스파시토 천천히 천천히 멘톨 나갔다가 오기를 싸이온 던졌어 5등 안맞았어 합이 안맞았던 것 같아 뭐야 뭐야 나 먼저 들어간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멀리 아니 그게 아니라 용 주고 우리 바론가자 이랬는데 싸이온 온 것 같애 어 어 그런거 같은데 5만인트 뚜드려 맞아니까 얌마이모 이거 타워 좀 빨리 밀어야겠다 너 2차 이쪽 시야먹고 2차 어 나 먼저 이니시아 절대 안하겠다 나 바로 간다 이거만만 이제 정글 레벨 1차에 나 자야타 어 자야탑인데 살짝 빠졌다가 다음에 나이스 자야타 레드 있어요 형 거기 혹시 무리하게 다이브 안치면 돼 응응 내가 바텀 밀고 내려올게 그냥 미드에서 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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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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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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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좀 멀거든 어 오케이 아이고 이거 내가 실수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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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여기여기 그거 천천히 그라가스 그라가스까지 그라가스까지 쭈욱 빠져 아이씨 근데 내가 실수했는데 우리팀이 너무 잘 싸운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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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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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머리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탑수궁 방금 브라운 언니 혼자 맞아가지고 그리고 내가 궁을 못쓰게 줬어 까비까비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애들 나오는데 어쩔까 내가 내가 타워 잘 밀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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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파스 히토 데스파스 히토 젖불 먹고 가자 젖불 먹고 가자 우리 뿅 해 뿅 오케이 저기 차야 오케이 나 이제 풀스펠이야 이번엔 나 풀스펠이야 이거 오빠 한 대만 투투 쳐봐 나이스 아무나 먹어 아무나 먹어 잘 먹고 지스불 먹고 먹으면 힘들어 용 2분 바로 장로 2분 장로 2분 장로 2분 장로 2분 우리 블루 제이스 먹고 싸움드렸다 탑바텀 가 지금 바로 밀 다와 밀 다와 밀 다와 밀 다와 어 어 이거 왜 샀지 지금 거의 다 이겼거든 이거 응 거의 다 이겼어 오케이 싸이용 어 데이스 좀 넣는가 천천히 천천히 에스파시토 가자 어 좋아요 이거 한번 걸겠다 이거 딜러진들 뭉쳐있지 마세요 리산이랑 이즈 여기 다 와드 여기 다 와드 여기 다 와드 여기 안쪽에 와드 포킹 포킹할게요 포킹 포킹해 급하게 하지 말게요 포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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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저기서 들어와 저기서 들어와면은 싸이용 때문에 진짜 마음 급해요 싸이용 때문에 빨리 들어와 라칸 뭐야 다야 라칸 다 아 나이스 공 잘 끊었어요 엉치금만 빨리 밀어볼게요 엉치금만 빨리 밀어볼게요 엉치금만 빨리 밀어볼게요 여러분들 나이스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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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긴 팀 갖고 정신없어요 근데 정신없어요 포킹 띄웠어 띄웠어 다야 띄웠어 2등? 2등? 나이스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나이스 다이스 또 왔다! 데스파시토! 데스파시토 해온 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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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나이스! 나이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겼습니다! 아아아아악! 나이스 나이스! 아아아아아아악! 아 우리 팀 너무 잘했다! 나이스! 아 3선 할 거 그랬나?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질이야 길바! 이만 못 쳐! 아 저 이름 넣었습니까 요번에? 와아아아아아악! 아 도저히야! 역시 룰! 얼굴을 잡았다 하면 그냥? 얼굴을 안가고? 그 볼 같거든요? 잘했다! 잘했다! 처음이다! 잘했다! 잘했다! 너무 잘 긁었어! 와! 조무카님 노데스! 와! 오빠! 10킬 연대? 와! 짤리면 안되지 미드가! 22킬 중에 10킬 만이여! 와! 아! 아! 미드가 그래야지! 너무너무 잘했다! 이거! 역시 카니즈! 카니즈! 확실히 연습한게 나오네! 뱀픽부터 해봐! 연습한게 나오네! 아 좋았다! 아 재밌었다! 진짜 재밌었다! 아 진짜 재밌었다! 아! 아! 아!